톨스토이가 군생활 중에 쓴 중편 두 경기병은 아버지와 아들 백작의 이야기입니다. 백작의 이름은 트루빈, 아들의 용무는 아버지를 빼 닮았으나 성격은 아버지와 딴판입니다. 경기병인 아버지 트루빈 백작은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호쾌하고 정의감이 있고 돈도 잘 쓰는 도량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들은 존스럽고 쨔쨔한 성격입니다. 아버지는 소설 전반에 아들은 소설 후반에 등장합니다. 이들 부자가 소설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아버지 트루빈 백작은 젊은 시절 하룻밤 묵었던 도청 소재지인 KC에서 안나 표도로부나라는 젊은 과부와 눈이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호련히 그것을 떠난 후 곤충 결투로 죽고 말았습니다. 트루빈 백작이 떠난 지 20년쯤 후 안나 표도로부나가 살고 있는 마로조프카 마을의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경기병이 된 23살의 아들 트루빈 백작이 나타났습니다. 중대를 이끌고 이동하던 중 수경을 위해서였습니다. 마침 안나의 집에 묵게 되었는데 안나는 그가 옛 남자의 아들임을 알게 되자 반가운 마음에 그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식사 후 할 일이 없자 안나는 젊은 백작이 심심해할까 봐 카드 놀이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카드 테이블에는 안나와 백작, 백작과 함께 온 폴로조프 소위 그리고 안나의 기병 출신 오빠 등 4사람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안나는 이날 이 사람들 즉 백작과 소위에게 1루블쯤 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9루블이나 되는 적지 않은 돈을 잃고 속이 상했습니다. 백작과 함께 온 폴로조프 소위는 어쨌든 신세를 지게 된 처지임으로 집주인인 안나에게 일부러 조금 이뤄주려고 애를 썼지만은 백작이 눈치 없이 안나의 돈을 따는 바람에 백작에게 실망하고 맙니다. 폴로조프 소위는 백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부러 져주려고 애를 쓰면서 테이블 밑에서 자네를 툭툭 쳤어. 그래 자네는 어떻게 양심도 없나. 노파가 완전히 넋을 잃었었잖아. 그러자 백작은 하하하 웃으면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노파야 이만저만 화가 났던 게 아니야. 소위는 아니야 그건 정말 좋지 않아. 난 그 노후 부인이 안쓰럽기까지 했으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자네는 아직 젊어. 어째서 자네는 내가 지기를 바라고 있었나. 그리고 내가 왜 져야 해. 나도 서툴렀을 적에는 졌었어. 심누불도 이봐. 쓸모가 있어요. 인생을 실제적으로 봐야 해.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바보 노릇밖에 못한단 말이야. 폴로조프는 그날 이후 파렴치한 백작에게 불만과 적대감을 느꼈습니다. 안나 표도르부나도 고인이 된 아버지 백작과 그렇게 모질게 그녀의 돈을 딴 그의 아들에 대한 슬프고 생생한 기억과 온갖 어지러운 생각에 그날 밤잠을 사지 못했습니다. 젊은 백작은 안나의 딸 리자에게 관심을 가졌으나 리자는 그가 우아함을 갖추지도 못했고 자기밖에 모르는 별 볼일 없는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카드 놀이 후 사이가 벌어진 백작과 소인은 행군 중에 결투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작이 결투의 입회인으로 택한 기병대위의 조정으로 그들은 결투를 하지 않고 적당히 화해했습니다. 이것이 이 단편의 결말입니다. 정의감이 강했던 아버지 백작은 KC에 있던 날 사기성 카드 놀이로 부대의 공금까지 잃어버린 친구를 위해서 사기를 친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일극에 쓰러뜨린 후 돈을 찾아다 친구에게 돌려주는 등 협객같은 행동을 한 일화도 있습니다. 소설은 돈도 통크게 잘 썼던 아버지 세대와 달라진 아들 세대의 돈에 대한 정신 구조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것은 단순히 세대 차이만은 아닙니다. 이 30년 사이의 풍터가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위형을 닮은 부자지간일지라도 성격은 전혀 다를 수가 많은데 소설은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아버지 백작은 안나에게 좋은 추억을 남겼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아들 백작은 안나에게 실망을 주고 떠나갔다는 스토리입니다. 이 소설에서는 카드 놀이를 하는 장면이 처음부터 자주 나옵니다. 그 당시 러시아의 귀족 지주계층은 많이들 카드 노름에 빠져 지냈던 모양입니다. 전반적으로 재미있게 익힐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소설 속의 풍경과 주변 요사는 탁월합니다. 톨스토이의 소설가로서의 글솜씨가 여기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됩니다. 이 중편 소설에는 처음 아버지와 아들이란 제목이 붙여졌으나 톨스토이는 현대인의 편집자 네크라소프의 충고에 따라서 제목을 두 경기병으로 바꿨습니다. 소설은 1856년 현대인 5월호에 발표되었습니다. 톨스토이가 군에서 제대하기 몇 달 전입니다. 그는 2해 11월에 제대한 후 이드메인 1857년 1월 첫 유럽여행을 떠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